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가운데 이재명의 말 바꾸기 추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삼았는데 이 때문에 당원 80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아는데 민주당은 작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재판이 끝난 이후로까지 바꾸려고 했다가 이재명 방탄 개정이라는 내부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불거지자 결국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세그머니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웃긴 것이 외부 인사가 원장을 맡는 독립기구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민주당 내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100명 이하로 구성이 되는데 그 멤버 몇 면이 가관입니다. 우선 당대표인 이재명 본인을 포함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용교, 장경태, 서은숙, 임선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 친명 지도부만 해도 이미 11명입니다. 이밖에도 현역 의원들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시도당 위원장들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원회 지역위원장들이 당무위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는 조항인데 이재명이가 기소될 경우 본인이 의장을 맡아서 본인의 기소 사유가 정치 탄압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셀프구제, 셀프 면제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비명계에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의 검찰 소환 직후부터 당원 80조가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당원 80조의 정신은 당직자가 기소될 정도의 사법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에 상당한 부담과 손실을 입히고 누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개인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당원 80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재명의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친명계는 당원 80조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소가 되든 말든 이재명이가 당 대표직을 꽉 틀어지고 내년 총선 공청권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이재명이가 실제 기소가 된다면 민주당 내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의 과거 당원 개정에 대해 발언이 재조명받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이재명이가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졌던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은 말을 바꾸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 2020년 7월 경기지사였는데 당시 민주당이 당원을 바꿔서 2021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는 공당이 문서로 규정까지 해서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맞다.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규정을 바꾼다면 당이 국민에게 석고 대제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당원상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이와 오거돈이가 나란히 성추문으로 물러났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당원 개정에 나섰던 것을 당시 이재명이는 고고한 척 원칙주의자 행세라면서 당원 개적 움직임을 비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장사꾼도 그렇게는 장사 안 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만 이제와서는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탄을 위한 당원 개정에 지금 군부를 지피는 추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내로남불도 정말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나쁜 정치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재명이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서 죄를 지은 자들은 남김없이 모조리 다 잡아다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